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게 올리는 단어는 아마 인천공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민간단체가 이런 국가산업인프라를 건설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에다가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을 기증하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국가기관도 이익을 보게 돼요. 윈윈하는 그런 게임이 되는 것이죠. 민간단체는 어떤 이점이 있느냐. 개발을 하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 확실한 수익이 보장이 되죠.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예산 사용 없이 민간자본으로 국가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은 우리나라 산업 저변에 걸쳐서 여러 군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지역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죠.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상당 부분 민간자본으로 건설이 됐습니다.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까. 통행료 수익이 민간단체가 가져가요. 일정기간 동안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정해진 기간 동안 민간단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죠. 자기가 공사비를 댔으니까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통행료 수익을 받아가는 것이죠. 일정기간이 만료가 되면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권 수익은 국가로 귀속이 되겠죠. 이렇게 기부채납은 사회의 저변에 걸쳐서 여러 군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도 기부채납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점주가 있어요. 점주가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 점주예요.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를 아직 못 구했어요. 그래서 아주 요지에 있는 땅을 아주 물색을 해가지고 야 저기다가 건물을 져서 장사를 하면 아주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땅 위에다가 건물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 당신 땅 위에다가 내 돈으로 건물을 져가지고 10년 동안만 장사를 하겠다. 10년 동안만 장사를 하고 나서 10년 후에는 당신에게 무상으로 내가 지은 건물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고 했죠? 기부채납 계약이라는 거죠. 인천공항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으로 건설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다 기증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 음식점 사업처도 자기 자본으로다가 건물을 져서 영업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땅 주인한테 기부를 하니까 기부채납이죠. 제가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런 계약으로 공사를 하고 건물을, 음식점 건물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10년 동안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10년 후에 돌려줘야 되죠, 이제. 음식점 사업자가 건물을 땅 주인한테 줘야 되죠. 땅 주인은 10년 후에 공짜로 건물을 받았어요, 무상으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세관청에서는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요. 이 땅,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1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10년간에 걸쳐서 이 10억을 나누는 거예요. 10억을 10년으로 나누면 1억이 되죠. 매년 1년 동안 1억씩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대인은 임대 수익을 매년 누락시킨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세금 폭탄을 맞게 되겠죠. 임대료 수익을 매년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부채납의 경우에 임차인이 지급한 건설 신축비용은 선수 임대료로 간주가 돼서 땅 주인이 임대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본부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